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바쁘신데? 아니에요 사실 정말 제가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현님만의 위로 방법이라든지 혹시 이런 거 생각하시나요? 아 위로 방법이요? 아 정말 깜짝 놀래기가 되고 싶어요 손이 지금 자꾸 좀 아 여기서 나와 아 안 돼 떨떨떨떨떨떨떨떨 지금요?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? 우리가 인터넷 하다가 제가 인터넷 하다가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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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이렇게 계속 반갑습니다 아 인터뷰 oui 여러분 uni 네 punishing 그 앞에는 trick encontrar